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힘 공천 한동훈 씨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본인은 정치를 더 안 하더라도 여한 없이 했으니까 셀카도 열심히 찍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공천 다 했으니까 저는 상당히 놀랍게 봤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비례대표는 절대 두 번 안 시켜주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비례대표라는 게 좀 신선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요. 새 얼굴을 등장시키는 건데 그냥 한동훈 씨와 직권으로 그냥 지금 비례대표하고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시켜준 겁니다. 이건 아마 국힘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마치고 나면 잡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사람을 다 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일보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좀 불만이 많은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실세하고 윤합바지의 대결에서 한실세가 압승한 공천이었던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기도 한 한 의원은 이철규 의원은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를 깨지고 비대위원 두 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2023년 4월 10일 총선에서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냐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수 있게끔 허용한 것. 김미숙님께서는 윤 씨 안 씨 교감으로 짜고 치겠죠. 이번에 윤 씨가 거의 힘이 못 썼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위성정당이어도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례대표 공천시의 호남 우선추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 통상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여러분들 지역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는 당선 안정권의 호남 출신들을 중용합니다. 한 두 사람 정도 중용을 되게 하죠. 그게 이제 거의 뭐 불문율처럼 그러니까 상수입니다 상수. 그런데 뭐 그런 거 다 없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철규 의원이 한 글 보시게 되면 잘 정리했네요. 어제로 22대 총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6년 만에 전국 254개 선거구 전 지역의 후보를 공천하여 집권당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역구 공천에서는 대통령의 40년 직인 친구도 송파갑에 나오셨던 분이죠. 수십 년을 함께했던 동료 검사도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지적 처럼 이번에 윤 대통령은 전역 공천 과정에 전번에 한번 파동 입고 난 다음에 거의 시명을 쓰지 못했고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장 차관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 중에서도 주진우 기획관과 이원모 비서관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경선을 치렀으며 두 명 중 한 명인 이원모 후보는 영고진 강남에서 용인으로 전환 배치됐습니다. 무슨 말인 겁니까 위급 시에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친위인무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참 딱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도 참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선에 당당의 승리에 공천을 받았지만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예찬 두 젊은 정치인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선에서 이제 야당과 당내 일부의 친윤 공천 프레임이 거짓 선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아픔을 겪으며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후보 공천 결과는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련은 깨어지고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온 사무처 당직자는 당선권에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비례위원 두 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두 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상황에서 온갖 구전일을 감당해온 당직자들이 배려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큽니다. 또한 호남이라는 흠지에서 보수의 가치를 기치를 들고 헌신해온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배제와 후순위 배치도 실망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정권의 장하에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라며 이분들에게 마음 깊이 미안함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파열음이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는데 호남 배려는 대개 두 석에 사석 정도 하죠. 비례대표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유한 씨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인유한 씨는 호남 출신이지만 또 조금 색채가 다르신 분이니까 그다음에 또 사무처 직원들 출신 사무처 출신들도 한 명 정도 배려하는데 그게 이제 안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떻든 뭐 원 끝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을 만끽을 한 겁니다. 만끽을 했으니까 뭐 어떻든 간에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비례대표가 있으면 이 A씨, B씨, C씨는 이번 비례대표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에 그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반드시 당을 위해서 포함이 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사를 누군가가 명확하게 이런 공천관리위원회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전본비례대표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황교안 측에 이 미는 사람이 반드시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안 뽑아줬냐 이렇게 이야기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중에 여러분 한 양반이 허인한가 하는 양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하고 여러분 호흡을 잘 맞추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한교안 후보 측에서 민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처음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제가 딱 보면서도 반드시 포함돼야 될 당직자 출신하고 호남 출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전달하는 사람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니까 그게 대통령실이면 당국 개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강하게 안 이야기했겠죠. 나중에 다 책이 잡히니까. 그래서 허나 씨. 허나 씨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천을 다 뒤집고 난 다음에 허나 씨를 꼽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번 사태도 보면서 내가 내부 프로세스를 좀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반드시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람은 돼야겠다는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구나. 그리고 누구도 전달하려고 그렇게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안 했을 거다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것을 적은 것을 전달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한 실세가 다 한 오늘 여기 보신 분들 가운데 윤 대통령도 많이 개입했을 거다. 그런데 이번 공천은 완전히 결이 닿습니다. 완전히 한동훈 씨 그냥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해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전혀 개입을 못했기 때문에 다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역대 시사 시간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후반 공직선거 부분 오늘 무진장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멘트하고 여러분들 기독교론 세계 역사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놈들 1권부터 5권 소개하는 거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지만 무진장 중요한 이 공직선거 문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